홍진영씨죠 홍진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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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홍진영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진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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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¡Viva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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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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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왠지 좋아요 엄지 척 사랑해요 내 사랑 엄지 척 엄지 척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더 크게?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씀 한 곡 더 괜찮으시겠어요? 네 마지막으로 신나는 곡 더 띄워드릴 건데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? 제가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곡은 따르릉이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릴 곡 이 곡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취임새만 넣어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 군인동생들은 알 것 같긴 한데 소리가 작네요 좀 더 크게 이 부분 니가 먼저 만나져놓고 내 탓을 하지마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도 같이 가볼게요 니가 먼저 만나져놓고 내 탓을 하지마 니가 니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마 굉장히 쉽게 하나 더 따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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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남천분들은 내가 니 오빠야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니 누나야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따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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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만 맞춰주시면 신나게 마무리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공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 따르릉 하고 띄워드리고 불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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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니 누나야 자 여러분 방자에 맞춰서 박수 한번 맞춰 보실까요 자 자 자 자 갈게요 1 2 3 2 3 2 3 3 3 4 4 4 4 5 4 5 5 5 5 6 6 6 7 7 8 9 9 9 10 10 8 11 11 11 10 11 11 11 12 12 12 13 12 13 13 15 내게 누나야 눈눈 난다 내게 네 누나야 네 누나야 여러분들 소리 지를 걸 확산하게 한 번 가별게 눈치고 1, 2, 3, 4 니가 먼저 날 잡아야지 내 탓하지 마 니가 먼저 꼭 눈이 뺏지 내 탓하지 마 일어나 살면서 담아둬 놓고 내 탓하지 마 누나야 누나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누나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뵙겠지만 후회하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다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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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게요 따른 눈 따른 눈 내가 누나야 다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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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따른 눈 따른 눈 내가 누나야 혼나 너눈운눈 넌 員 에AH Abbas 못듭 다같이 이 중에서 그리운 걸 들어볼게요 자, 이 쪽에 계시는 분들 소리질러! 하하하하 다운받부터 준비하시고 소리질러! 하하하하 마무리 우리 군인대 소리질러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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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